이거면 됐지 뭐 자 이제 들어갑니다 템스틱 아 잠깐 이따 원래 쓰고 얼마 원래 얼마 썼어 원래 쓰고 원래 템 끼고 쓰고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쓰고 원래 원래대로면은 능력치창 자 원래 쓰고 358000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0억을 투자해갖고 과연 얼마를 찍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세검색을 해야겠다 야 보공 70%에 야 근데 얘는 추업이 없어 루다스 왜이러냐 이거 지금 뭔가 한계가 괜찮으면 한계가 왜이래 이거 잠재랑 아래 에디까지 괜찮거든 공산포랑 공산포랑 이건 추업이 없어 와 이거 괜찮다 어 이거 나쁘지 드릴게요 잠깐만 야 이거 아까 필요했던거 나왔거 같아 5%에 50에 인투 9%면 괜찮은데 아니 눈장을 그거 껴야 돼 어 이거 껴야 돼 뭐 카오스 핑크마크 이런게 없기 때문에 이건 가져갑시다 마륵작이 하면 어떻게든 하면 되는거니까 네 방송 잘 보고있어 감사합니다 방송은 잘 보고 계시면은 그냥 채팅에다 잘 보고있다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급해 죽겠는데 교환감사까지 방송 잘 보고있다 가실 필요 절대 없어요 예 뭐지 말하면 바로 그거야 말하면 바로 그거야 아우 아우 흠 흠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99거 뭐야 이거 비둘기야 뭐야 이거 와우 와우 와 99거 우선 하자 16송 1억 빼고 아 무슨 소리야 하자 16송 16송 1억 빼는 것처럼 오바하지 한 5억은 빼야 돼 16송을 17송 가는데 너희가 한 번에 붙으면 안 판다 오케이 고고 한 번 해보고 샘 한 번 해보고 샘 3회에 3.5 이 정도 추억을 3회에서 3.5를 파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정도 추억 그럼 저한테 2.7일 파실래요 2.7일 가져가겠습니다 당나 좋습니다 아이고 슛밤 잠깐만 2억 4천 3백만원 오케이 잘 쓰겠습니다 6파에 66입니다 6파에 66 이거 토드에 썼으면 될 것 같아 어 토드에 썼으면 될 것 같아 이거 진짜로 와 291억씩 했는데 아이템 2억 7천 샀는데 4천만 쓴 거야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잠깐만 잠깐만 저 새끼 뭐지 잠깐만 어차피 못 받아 저 슈발 새끼 저거 어차피 못 받아서 지금 어 3시업 받을 때 내가 풀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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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는 거니까 이렇게 저짓했네 어 어 이거 괜찮다 65억? 잠깐만 이거 뼈공이긴 하거든 근데 지금 본 것 중 제일 괜찮아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어 혹시 혹시 여성분이세요? 남성분? 여성분이시면 58억 어떠세요? 오빠어 아 슈발 새끼 아 존나 아깝다 어 아 아깝다 60억 가야겠다 야 60억 간다 이건 가져갈게요 쿨거 쿨거 고 쿨거 고 쿨거 쿨거 야사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 정도 해 드려야죠 야 홍보해 주면 이득이지 솔직히 말하면은 네네 뭐해 드릴까요 야 지금 11,000명 앞에서 홍보해 주면 이득이지 아니 owser 화이팅? 화이팅이 홍보예요? 야 존나 착하다 저 사람. 나 욕먹겠다 이제. 뭐라고? 야 우리 길드원이었어? 아! 아 슈발 뭐야? 야 이거 길드원이었어? 어? 아 길드원이셨구나. 아 길드원이라니까 싸게 주신거니 이분이. 80추옵이고 에디 2줄. 공격이 존나 아깝다고. 오퍸할 72. 어? 야 이게 더 괜찮은데? 님들? 맞죠? 야 이게 훨씬 더 괜찮아. 28억짜리 그럴거에는. 어. 저거 40억 주고 살 바에는 이거도 그냥 더 싸게. 레전드리게 하는데 12억 차이니까. 봐봐. 이거 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거. 4%에 40이면 25억이거든. 이거 봐봐. 이거 잡아봐. 봐봐. 근데 이게 지금 28억이야. 이거 나쁜거 절대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과거 괜찮은거야. 이거 지금. 그냥 이거 살게요. 10억 차이 버텨야돼 이거. 이거 야근님 미안한데 우리가. 뭐 30억을 사상가운데. 7억 8억 차이가 아이템에 한개 사고 못사고 차이기 때문에. 이거 사올게요. 네. 이거 사겠습니다. 오케이. 다음부터 저딴지 못하게 신고했습니다. 오셨어요? 아 못가는데 네. 8억 가나요? 너너. 6점은 고고싱. 7. 오케이. 여러분 깔끔했다. 7억 가자. 5퍼에 54에 9퍼에 6퍼. 음. 7억 가자. 오우. 6어! 3천. Uh oh! 아 시바! 존나 아까워.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앙 아 왜iddается 올바랐을까 내가. 아아아악 아 골바라지 맞았어야 해. 아아 인특 1에 이거 필요없고 단종된 주시는 거면 써야지 감사합니다 주는 거면 바꿔 써야지 원래 있는데 인텔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이거 쓸거야 이거 쓰는 걸로 가자구 무기의 보공이 20%이란 말이야 이거 그냥 써야 된단 말이야 돌릴 수가 없어 그냥 써야 되는데 엠블렘 박무가 없어 박무가 없기 때문에 저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거 사야 돼 이런거 보방공 보방마 보방마 이런거 사야 될 것 같아 저거 살게요 저 정도면 보방마가 25개 팔렸어요 얼마 전에 팔린거 이거 아까 그거 아닌가 다른거네 돌릴 수도 있고 보방마 이 정도면 대충 괜찮은 것 같아 이거로 가져갑시다 이게 제일 괜찮은거야 보방마를 사야 돼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아이템 비싸고 매물 기다릴거면 템스틱이 왜 맡기니 그냥 여러분들이 사는게 맞는거야 오늘 이 시간에 최대한 괜찮은걸 해주는게 맞는거니까 맞잖아 여러분들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여러분들 봤을때 여러분 이거 어때요? 6%에 40인데 15%에 마력 20인데 인트 10 이거 아니면 아까 16수짜린데 아니면 요것도 있구나 요것도 괜찮네 5%에 48 추업에 15%와 인사퍼 마력 10 이걸 가져가자 이걸 가져갈게 가져가고 바지 한번 봐봐 바지 바로 볼게 어차피 지금 밖에 나가서 거리를 가다봤자 너무 매물이 없어갖고 스공 이게 무조건 좋은거고 아니지 이게 18%대로 추업도 그렇고 얘 아니면 얘야 이 둘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돼 무조건 인트퍼 마력 그러니까 지금 인트퍼 보고있잖아 가성비로 이거 가져갈게요 본준이 이거 가져갑니다 다시 맞출거라고 했으니까 다시 맞출거면 이거로 사야되는거야? 기드부님 16성 매물이 좋은게 아니라 올라와있다구요? 16성? 한번 볼게요 몇억짜린데 12%에 6%에 40% 어? 야 18억인데 이게? 만약 두줄이니까 이걸 사가자 이게 낫겠다 오케이 요거 가져갑시다 어 요거 가져가시기 강화 때문에 그렇게 할건데 음 이벤트한테 붙이라고요? 요거 가져갑시다 여기까지 맞출게 여기까지 맞추는게 딱 맞을거같애 나 더이상 못하겠어 나도 여기까지만 딱 할게 이거 내가 끝낼게 이거 쓰고만 딱 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더이상 못하겠어 어 아 토드 맞아 토드 메꺼 토드하자 이거 이거 토드합시다 콜 어떻게까 이거 4억 5천 아니면은 인트 10자리 아니면은 4억짜리 둘중에 하나야 어떤걸로 갈까 여러분들 4.5짜리 갈까? 인트 10이니까 요거로 갈게요 요거 갑시다 그러면은 요거 토드로 갑시다 야 스퀴가 낫겠어? 스퀴가 낫겠어? 아니야 근데 애잠이다 이게 스퀴값이 더 나가는거 아니야? 어 뭐야 이거 뭐야? LP 이렇게 금방가? 겁나 금방가냐 이거 뭐냐? 우리 유튜브분들은 약간 어리둥절할수도 있는데 이야 와 딸다 11% 지렸고 여러분들 자 66 힘 20이 아깝다 여기서 인트가 딱 떴으면 대박이었는데 아깝고 또 아깝네요 팀 아니야 이거 착댔잖아 여러분들 아 강화인다고? 강화는 뭐 솔직히 돈찰이 그렇게 안나잖아요 어디갔어? 놀래라 슈밤 깜짝 놀랬네 유튜브분들, 글쎄요분들 우리 하이 왜이러지 여러분들 왜이래 25파워드가 다 실패해? 5번 실패하는 것도 어렵겠다 9성에서 10성 가자 그렇지 인트 100이 딱 좋다 딱 좋아요 이렇게 해서 113만 만들어주면서 아이템까지 딱 만들어드렸습니다 원래 있던거는 딱 이거예요 원래 있던거는 여기 있는 것만 원래 있던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있던것들 딱 여기 있는것들만 150만 나오네 그래도야 150만 나온다 38만해서 지금 190억 쓰고 150만 찍었고 나머지는 앱스 다 맞춰서 보공연 채우시고 이거 지금 다 뺀건가? 146만 정확히는 146만이고 너무 브러쉬 1 2 4 6 6 6 10 11 12